청와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텐 유튜브 이종범 웹툰 스쿨의 롱터뷰 지난주에 이어서 신돌임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오신 네이버 웹툰의 오세영 작가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세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앉아있습니다 저는 잠시 쉬고 왔고요 쉬는 동안 친해져 달라고 부탁하고 왔어요 친해지고 싶다고 구애를 하고 왔어요 작가님들끼리 원래 저거 있잖아요 옛날 판타지 만화 배틀물로 비유하자면 자기만의 결계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뚫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그 안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결계끼리 부딪히면 이렇게 친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좀 이렇게 똑똑하고 들어가는 편이었다면 나이 먹으면서 좀 에너지가 딸리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오랜만에 구애의 춤을 추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근황 이런 거 없이 지망생으로서 데뷔를 목조로 둔 상태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잠깐 어떤 얘기를 할지 살짝 얘기를 하고 왔는데 얘기할 거 참 많습니다 일단 한번 오세영 작가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실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때까지 얘기한 게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자신감이 붙은 상태로 작품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연재처도 없고 가장 눈에 들어온 게 공모전이더라고요 공모전? 네 공모전 뭐 그때 공모전 많이 했었네 네 LG 창작만화 공모전이라든지 경향신문에서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하고 그런 공모전을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해서 냈는데 그 LG 창작만화 공모전이 꽤 유명했잖아요 최규석 작가님이 우승했던 원래 LG 동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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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냈는데 사실 다 떨어졌어요 공모전에서 진짜요? 네 그래서 자신감 네 아니요 저는 자신감이 계속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안 되지? 또 억울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네 안 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부모님한테 불만이 정말 많고 막 제가 투정을 많이 부렸는데 세상이 이상하다 이건 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아 이 공모전은 뭐가 비리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으니까 어 이거 좋네요 좋습니다 자신감이 너무 좋던데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또 명언인가요? 네 저한테는 명언인데 어 좋아요 세상 사람 다 너보다 똑똑하다고 아버님 아버님 왜 그러죠? 아버님은 정말 걱정하시는 마음과 함께 저는 그 말을 지금까지 명언이라고 생각하고 간직하고 우와 대단하시다 아버님 근데 그거 간직하게 만드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식이라면 더더욱 진짜 아버님 대단하시다 아버님 한번 모시고 싶다 전화결하고 싶네요 저희 아버지도 아니 그렇게 막 세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오히려 부자들끼리는 얘기를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잘 하신 아들들한테 말을 잘 하시는 편이라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다가 그냥 세상 사람 너보다 다 똑똑해 뭐 이렇게 얘기한 거라서 지나가듯이 근데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원래 세련된 연출은 명언이네 이게 아니라 그쵸 그쵸 저도 저희 엄마가 저게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막 결혼 안 해 아이 뭐 그림 그려야지 막 이렇게 막 혼자서 진짜 막 겁먹들어갖고 이렇게 있을 때 갑자기 저희 엄마가 세계 최고로 이름 날릴 거 아니면 결혼은 해 세계 최고가 아닐 거면 세계적으로 이름 날릴 거 아니면 결혼은 해 뭐 이렇게 딱 지나가셔서 하는 말인데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아 물론 그 그 문장의 뒷부분 있죠 결혼은 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 학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그쵸 그 앞부분 세계에서 1등 할 거 아니면 이런 부분은 기여합니다 진짜 뭐 평범하게 사는 거를 왜 다른 사람 평범하게 사는데 네가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냐 라는 식의 의미로 들렸어요 아 근데 이 채널 운영하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잘 그리고 싶어서 만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붙여요 지금 하고 있는 원고 못 끝내는 거 공모전 못 나가는 거 주변에 못 보여주는 거 만화가 좋아서 하는 걸로 충분하다면 좋습니다 그 명언 좋은데요 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다 전화 연결하고 싶다 네 그러세요 진짜 그 얘기가 좀 충격적으로 와 닿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내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똑똑하지 못했구나 좀 모자란 놈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오더라고요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은사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은사님이 생긴 거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남서울대 교수로 계신 권경민 교수님이라고 네 아 교수 사회가 그렇게 좁더라고요 서로 다 아시더라고요 권경민 교수는 저도 압니다 네 권경민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라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선대들이 아 그렇구나 들었는데 오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학교 수업인 거예요 오 네 네 2.2시가 아니다 이건 네 2.2시가 아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오 수업이 제가 작품을 하나 고르고 그거에 대한 주제도 내가 정하고 거기서 발표를 하는 거였어요 내가 만들어서 근데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하고 내가 작품도 정하고 내 주제도 정하고 그런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이게 대학 수업이지 하고서 그쵸 fight 그렇죠 어떤 만화를 나는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 윤태호 선생님의 그 야후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명작이죠 명작입니다 그 작품을 제가 좀 해보아듯이 본 것 같아요 오 샅샅 명작을 해보아봤는데 그때 좀 깨달았어요 내가 틀린 건 아닌데 다른 걸 그렸더라고요 오 무엇과 다른 것은 제가 그전에 그렸던 거는 서사밖에 없어요 근데 윤태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서 캐릭터의 감정이 너무 좋더라고요 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캐릭터들이 그걸 느끼셨구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 김현 그리고 강해지고 싶어갖고 신무와 그때 막 어깨축지 상체 보여주는 그것도 미치겠잖아요 거기 감정을 너무 잘 이끌어내서 캐릭터의 감정이 없으면 서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소용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플롯과 캐릭터가 만나는 지점을 보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짠 사람이 캐릭터의 눈을 뜨면 반대의 루트를 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캐릭터만 있고 서사가 없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구성에 대해서 느끼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오세훈 작가님은 이제 캐릭터의 감정을 접하셨네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때 주제도 제가 좀 생뚱맞게 정했어요 그 야후를 보면서 이거는 한국형 히어로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분노와 김현희의 하는 행동이 다 이제 우리의 감정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울분 트라우마 그래서 한국형 히어로라는 주제를 잡고 이렇게 썼는데 발표를 해서 좀 재밌었어요 나중에 이건 후지담인데 나중에 윤턴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수업 때 이런 걸 했었다 했는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겉으로만 그래요 겉으로만 영웅물이 아니다 이거는 겉으로만 그래 겉으로만 사실은 좋아했을 거야 그럼요 다시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그다음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어요 감정을 그렸군요 그때 네 한 달 남짓 안 남은 공모전 하나에 떴더라고요 코레일 창작만화 공모전이 한 일이 많은 게 내가 거기서 떨어졌던 그때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해할 거 많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데 제가 그림이 딸렸어요 그래서 팀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어제 얘기했던 고구마어택이라는 동아리에서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친구가 있어서 야 나 이거 대상 탈 수 있는 거 가지고 있는데 하자고 사실 대상을 탈 수 있는 거 갖고 있다 스토리가 없었어요 그때 그냥 뻑구게 날렸죠 대단하시다 진짜 내가 쓸 예정인데 갖고 있다라고 뻥쳐서 지금 네이버에서 귀인이라는 작품을 하고 있는 황지영 작가인데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지금 그림 그대로예요 너무 잘 그때부터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 잘 그렸어요 미쳤네 미쳤네 그렇게 하고서 한 달 남았는데 스토리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대상 탈 거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걸 다 끌어모으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공모전에서 떨어졌던 것들을 제껄 보는 게 아니라 붙었던 걸 봤어요 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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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던 걸 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아 지금 이거는 독자를 노릴 게 아니라 심사윤을 노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형식의 이야기 코드를 잡아서 해서 그를 줬을 때 그림 같이 그리는 친구가 형이 이거 대상 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저도 글을 넘기면서 아이고 대상감이야 하고 넘겼거든요 와 멋지다 진짜 간지란다 근데 대상 탔어 그때 그 공모전이요 프로들도 많이 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거기서 대상을 타신 거예요? 제가 그거 대학교 졸업반이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이 전부 대기업 입사하겠다고 막 취업 준비하고 일어서 수고할 때 저 혼자서 계속 동방에서 꽈방에서 이제 그 원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훗날 공모전을 준비했을 때 하면 안 될 것들의 예시로 가져와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지금 말한 것부터 어겼어요 심사위원이 제일 싫어할 얘기를 골랐어요 제가 얘기하면 빵 터질걸요? 여러분 제가 뭘 했냐면 얘기 드러났는데 코레일 공모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니던 연세대학교 근처에 신촌에 철길이 지나갔었어요 철길 건널목이 이것저것 있었고 거기에 일하시는 아저씨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 싹 없애면서 그분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한 거예요 철길 건널목의 아저씨들 다 어디로 갔을까? 그걸 그린 거예요 미쳤지 내가 심사위원들이 보면서 이게 돌았나? 그거는 코레일 노조 공무원에서 뽑아요 너도 공모전 했으면 붙었지 내가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이 먹고 공모전 처음 나갔던 거였어요 공모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오세훈 작가가 막 떨어졌어요 난 만화만 좋아했던 거야 왜냐면 그때 내가 항상 음악하고 있을 테니까 만화를 다시 해봐야지 하고 마음 잡고 처음으로 도전해본 공모전이었거든요 완전 다르죠 여러분 오세훈 작가는 그 과정을 쭉 거치고 나서 대상 될 거야 저는 그걸 처음으로 겪은 때였어요 그게 오 그러면서 제가 자기 정신 승리를 했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아 이런 공모전에 프로들 나오는데 당연히 떨어지지 근데 그 대상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프로 아니었고요 나도 정신 승리한 거지 음 그 대상 정해져 있어 뭐 이러고 그렇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군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내용이었어요 아 그게 드러나보자 대상 뭔가 어떤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사진학과 교수예요 사진학과 교수인데 친구의 상을 받고 기차를 타고 내려가요 그리고 그 상의 상 이제 친구의 죽음을 그 친구의 와이프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친구 집에 있는 사진기를 발견해요 그 사진기를 유품으로 내가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가져가는데 그 사진기 안에 인화 필름이 있었군요 어렸을 때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갔던 그 친구들끼리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형식의 만화였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네 진짜 서정적이다 그러니까 피도 안 바른 녀석들의 그 신도림과는 다릅니다 그거와는 달라요 그렇게 해서 세상사람도 너보다 더 똑똑해 그리고 똑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대상을 탔다 자 멋있네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오세영 작가의 커리어는 이제 요 지점부터 시작돼요 거기서 이제 지금 헬퍼를 그린 삭 작가를 거기서 만났고요 거기서 이제 금상을 탔어요 삭 작가가 대상 금상이 와 대단하다 오세영하고 사기야 코레일 공모전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때 상금이 꽤 쐈어요 맞나? 맞죠? 꽤 쐈어요 근데 삭 작가가 예전부터 되게 유명한 친구였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잘 그려서? 네 블로그에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스트릿 브랜드 쪽에서도 이제 연락을 많이 해서 그쪽 넘어오라고 스트릿 브랜드가 뭐예요? 스트릿 브랜드 스트릿 브랜드 스트릿 패션 브랜드 의류 브랜드나 디자인 회사나 영상 회사나 탐내는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 감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켈베로스 브랜드 런칭하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 친구랑 그때 친해졌고 그리고 거기에 동상 수상자가 인광목 작가였어요 그러니까 뭐지? 저기 내가 인광목 작가님 올라온 거 말 안 하려고 그래야 돼 그분 올라온 거 보고선 정신 승리한 거였어요 그럴만 하시네요 안되겠네 나 이러면서 근데 제가 인광목 작가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종무 의원 때부터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엄청 달려들었어요 이제 신중석 삭 작가랑 이제 인광목 작가한테 엄청 달려들었는데 달려들 때 달려드는 거예요? 인광목 작가가 저를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서로 이제 호감 가는 게 같아가지고 내가 부천의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는데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부천 생활을 했어요 부천 작업실 그렇게 된 거예요 원미동 작업실 인광목 작가님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작업실 위층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모전 맛을 봤으니까 계속 공모전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맛 좋잖아요 연재처에서 들어오는 고류가 사실 너무 적어요 그때 월 40 막 이랬던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저건 작가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적다 지원 사업을 노렸어요 계속 지원 사업을 노려서 그때 또 파악을 한 게 아 여기 심사위원이 누가 들어온지도 그동안 좀 보고 아버님 말이 틀렸는데요 아버님 굉장히 똑똑하세요 영리하시네요 그리고 당선작을 봤는데 이게 신기한 게 그때 웹툰은 대부분 일상물이 많이 막 판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는데 그래서 그런지 거기서 오히려 더 극화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좀 더 내가 있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걸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그때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게 좀 예를 들면 살인의 축이라든지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재들이 좀 먹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해야겠다 이라고 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준비해서 지원 사업에 넣고 그게 됐어요 지원 사업이 그게 그건가요? 그게 삼천리에요 네 제가 처음 봤던 작품이었어요 너무 잘해서 뭔가 싶었어 근데 그 지원 사업이 그냥 1화부터 3화까지만 내는 건데 1화부터 3화까지 내용만 정해놓고 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진짜 유선 돈부터 받자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작품인데 마무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그 작품을 하면서 좋았는데 네 그 작품으로 좀 에이전시? 에이전시에서 많이 저를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그쪽 시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돈 안 드리고 자기네들이 원고를 안 줘도 지원 사업을 따내는 작가니까 그렇네 네 그래서 에이전시가 이제 컨택이 돼서 그쪽에서 작업을 계속 했어요 아 여기서 이제 슬픈 얘기 나오네요 아 안 좋은 얘기 나오네요 그럴 것 같은데요 왠지 근데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힘들게 삼천리가 몇 년이었죠 그때가 2009년도였을 거예요 제가 오세영 작가님 처음 만났던 때쯤이에요 2008년 9년 그리고 제가 그때 데뷔를 막 했을 때고 그때 사기를 막 당할 때였어요 그때 한창 2008, 9, 12 때가 막 업계로 웹툰 쪽으로 들어오는 신인 작가들이 참고할 선배 신인 작가도 없었고 반면에 에이전시는 막 생길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약간 나쁜 계약서들이 꽤 있던 시기였고 저도 많이 사기를 당했고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삼천리가 끝나고 이제 그걸로 좀 상도 몇 개 받고 이제 해외 출판도 하고 그러면서 아 난 잘 된 것 같아 앞으로 작업 잘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연재체를 가려고 하니까 이게 저는 신인이더라고요 어딜 가도 어딜 가도 신인이고 어딜 가도 내 팬이 없어요 그게 거기서 좀 현타를 맞아가지고 그때 신중석 작가랑 삭 작가를 그린 삭 작가랑 둘이 만나서 우리 둘이 같이 스토리 짜고 같이 그림 그려서 작품 하나 내서 네이버에 넣어보자 헐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명 킴파이브라는 작업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발표되진 못했지만 어마어마한 얘기를 듣고 계시죠 헬퍼와 신돌이며 작가 둘에서 그러게요 합작을 하려고 했었고 제목은 킴파이브였다 무슨 뜻이에요 킴파이브 그게 내용이 간단하게 그냥 미래에 기계들이 인간을 점령했는데 인간들이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능력 좋은 신체적으로 능력 좋은 사람을 복제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 중에 김씨가 제일 많잖아요 근데 그중 김씨 김씨 한 명을 엄청나게 복제해서 싸우는 거예요 계속 기계들이랑 근데 그중에 다섯 명이 영웅이에요 그 다섯 명이 나타나면 전장이 다시 승리가 되는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만화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킴파이브였거든요 재밌는데 재밌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스타일로 이미지를 그려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완전 준비를 하다가 서로 궁핍해지잖아요 그래서 궁핍해지고 제가 배신을 했어요 중석이 배신이라기보다는 서로 합의를 봤어요 작품이 둘이서 하다 보니까 진행이 생각보다 잘 안되더라고요 서로 그리고 싶은 게 있었구나 서로 그리고 싶은 것도 있고 이야기도 좀 상충되고 그래서 만약 그림으로 그리는 데는 사실 둘이 맞았을 것 같은데 이야기나 캐릭터 구조를 끌고 가는 방식이 달라서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원사업 하나 큰 게 뜨더라고요 헌터의 본능이 발동했군요 근데 너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있어가지고 게다가 그 지원사업이 너무 액수가 컸어요 아무나 다 지원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라 수상을 했던 작가들 삼천리로 제가 문화부장관상을 탔는데 그 문화부장관상 아니면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가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걸 두 작품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원했죠 에이전시를 껴야 되는 상황이라 에이전시를 껴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배신했네요 네 중석 삭작가도 나도 그러면 내 거 할 거 있다고 나 할 거 있어 나도 너만 있는 줄 알아? 나는 나도 만화가로 가겠다고 해서 했던 게 헬퍼예요 도전 만화로 안 가고 네 도전 만화로 도전 만화로 갔죠 결국엔 잘 되셨네요 네 잘 되죠 한 명은 지원사업으로 배신하고 가고 그쵸 그동안 헬퍼를 그렸다 다음 롱톱을 모시고 싶지만 아마 사기는 안 올 것 같은데 네 아마 안 올 것 같아요 사기 삭작가도 배려가 장난 아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경애하는 작가지만 아마 안 나와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 그래서 지원사업이 넣었는데 됐더라고요 됐지 10년대 헌터인데 근데 그때 두 작품이 뽑혔는데 이게 되게 아마 다들 모르는 건데 그 작품 하나가 제 거고 하나가 미생이었어요 아 네? 어머 뭐야? 아 뭐야? 근데 그 작품을 1년 동안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처음에 고려가 딱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에이전시에서 중간에 이제 돈을 저한테 급여를 줘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에이전시가 그 에이전시군요 그쵸 이름을 말하지 못하는 바로 그곳 네 정말 나쁜 곳이었죠 한 1년 1년 전 1년을 했는데 돈이 너무 안 들어와서 제가 그냥 이거 완결시켜버려겠다 해가지고 완결시켜버렸어요 제가 그때 연재처도 딱히 없었어요 지원사업하고 연재처도 안 찾아주더라고요 제대로 어머나 네 그래서 돈도 못 받고 내가 그냥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서 끝냈는데 전 못 받은 돈은 받아야겠더라고요 저도 그쵸 받으려고 찾아갔는데 그때 도와주신 게 누룩 미디어에서 도움을 좀 주셨거든요 네 네 네 물론 이제 그때 돈을 못 받아서 이제 아래 같은 부모 사무실 가서 이제 이종공 작가한테도 좀 물어보고 권혁주 작가한테도 물어보고 사실 근데 그때 다들 어렸던 거 같아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20대 후반 네 아직 서른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냥 같이 욕해주고 그렇죠 그런 데가 다 있어 이렇게 욕하고 네 피해받은 다른 작가들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같이 욕해주고 네 그때 지금 같이 뭐 협회 뭐 변호사 이런 거 모르니까 네 그때 작품도 저는 재밌게 했거든요 이런 신도림 같은 액션물이었는데 아 그래서 제목이 뭐였어요 아 킬러 A라고 왜왜왜왜 네 그런 작품이었는데 주로 킴파이브 킬러 A 그러니까요 어 근데 네 글자를 좋아하시죠 네 네 그걸 하고 아 누룩에서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누룩이라는 곳은 여러분 그 윤태호 작가님 주호민 작가님 양영순 작가님 강풀 작가님 세 명이서 만든 곳이죠 주주로서 그래서 작가를 위한 곳으로 하자였던 그 에이전시였죠 네 그때 당시에는 다른 대표님이 계셨는데 그때 그랬죠 그 대표님이 왜 그러고 있냐고 빨리 그 돈 받아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저 도움을 주셨는데 그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이제 사실 이게 받을 수 없는 금액 그 루트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싸움이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오 그때 윤태호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오 네 아마 윤태호 선생님도 제가 누룩 미디어랑 왜 그렇게 만남을 자주 작게 가내준지 모르는 상태였을 텐데 제가 이런 고충이 있다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법적인 싸움을 할 것 같다 윤태호 선생님이 근데 그때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선배로서 네가 법적인 싸움을 들어갈 거면 내가 끝까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오 멋있다 네 근데 네가 작가로 살아남으려면 이 법정 싸움 3년 4년 갈 건데 그동안 뭐 할 거냐고 그냥 작품 빨리 하나 더 들어가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한테 더 작가로서 살아났는데 큰 보탬이 될 거라고 그래서 작품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작품을 준비하고 그때 신돌임을 준비했어요 그때 준비한 게 신돌임 그때 신돌임을 준비했는데 참고로 여러분들 윤태호 작가님이나 아니면 그 업계 선배들은 둘 중에 한쪽으로 힘을 줘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두 가지 선대지를 다 얘기해줘요 보통은 네 그렇죠 작가 본인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작품을 들어가는 쪽으로 선택한 요세영 작가님의 기억에서 그렇게 이제 소환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 제가 알기로는 법정 싸움을 하는 선택을 하는 작가와 계속 창작을 하면서 내가 이걸 레슨비로 삼겠다라고 선택하는 작가 이 양쪽 스타일이 모두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배로서의 조언이지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기고 그냥 작품을 해서 가는 선택이 더 맞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판단은 누구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작가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한 1년을 넘게 한 작품을 죽 써서 개나 주는 거 그 업체는 정말 너무 아깝다 그 업체를 얘기하고 싶은데 분명히 개나 준 거 전에 네 개나 주고 싶다 아이고 난 몰라 죽 써서 개나 주는 거 네 네 그 에이전시에서 그 안 좋은 경험을 겪고 나온 작가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지금 맞아요 네 근데 정말 다 잘 됐어요 네 김인정 작가님 우선 때 보셨죠 삭작가도 네 삭작가로 거기서 했었고요 삭작가도 당했죠 네 그 다음에 신두림 거기서 네 진짜 뭐지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고 네 그래요 아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신두림을 준비했어요 그때 아 신두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원사업을 또 했죠 역시 네 지원사업이 또 큰 게 또 있더라고요 저는 연재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진짜 독자들이 있는 곳에 연재를 했다는 생각을 했는데 당장에 돈이 너무 급해서 또 지원사업을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는데 또 통과가 된 거예요 진짜 근데 2차 이제 1차가 통과되고 2차에서 면담을 보러 왔는데 그 에이전시가 껴 있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하고서 접었어요 접었는데 그때 윤재현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재의 만화가 있는데 이런 소재 스토리는 네가 아무렇게나 쓰고 소재만 가지고 네가 작업을 하면은 일정의 금액을 주고 연재처를 찾아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사실 누룽미디어에 들어온 일인데 다른 대표들이나 이사들은 다 다른 작가를 생각했더라고요 근데 윤재현 선생님이 밀어줘가지고 제가 그 작품을 하게 됐어요 윤재현 작가님이 오세훈 작가 되게 좋아했네요 그렇네요 아니 좀 불쌍해 보였나 그래서 그래서 뱀파이어라는 작품을 준비했어요 그게 바로 네이버 네이버 웹툰 웹툰으로 처음 들어온 오세훈 작가의 웹툰 데뷔작 이미 그 지원사업계에서는 닳고 다른 헌터지만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지만 웹툰 시장에서 독자를 만난 첫 작품은 뱀파이어죠 근데 독자들이 있는 곳에서 처음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그때 2000 몇 년이었죠 그때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13년? 네 2013년쯤 되나요 그때가? 13년 됐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딱 거의 정확한 거 같아요 13년 14년 연재를 준비해서 연재를 하는데 닥터 프로젝트 들어갔 뒤였어요 맞죠 네 맞아요 시즌 하나 끝났을 때쯤이었던 거 같아요 뭐가 달랐어요 그렇게? 음 주간 연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격주 연재했어요 지원사업이 대부분 격주 연재로 하거나 1년을 통틀어서 마감을 하거나 했는데 주간 연재를 하면서 독자들이 반응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거라 내가 써는 이야기가 맞나? 음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 네 중심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어 일단 기획만화였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소재가 있어서 그 소재에 맞춰 스토리를 구성했었어야 돼요 네 안되더라고요 그쪽 소재에 맞춰서 스토리를 쓸수록 저는 계속 독자들한테 아 펜을 잃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리고 그걸 느꼈는데 16화까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좀 큰 사고를 당해서 한 3개월 4개월 쉬었는데 크게 다쳤어요 네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그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고요? 3, 4개월 쉬면서 정리를 했어요 내가 업체에서 원하는 소재로 맞춰서 가야되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과정이었는데 한 제가 16화까지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앞에 보니까 3화쯤에 제가 그 만화에 액션이 하나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반응 댓글이 제일 좋더라고요 오 이번에도 분석을 했군요 분석보다는 어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맘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소년물로 바꾸자 그래서 3개월 후에 소년물로 그냥 다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오 근데 그때도 제가 심해 있었어요 작품적으로는 인지도가 낮은 심해 있었는데 여러분들 심해라는 용어는 외품작가들 사이에서 용어인데요 요일순이가 낮으면 심해라고 스스로를 부릅니다 보통 네 근데 많은 독자는 아닌데 그 적은 독자들이 다 팬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계속 액션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액션물 작가를 앞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확실한 거 같아요 아 뱀파이어를 하면서 네 배웠어요 연재를 하면서 배웠어요 돈을 받으면서 저는 공부를 한 거 같아요 네 네 대학교 때는 돈을 줬는데도 안 가르쳐 주더니 네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명품 말씀은 되게 잘 하셔 네 통한 데가 없었기 때문에 아 있었는데 네 네 그래서 배우면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되게 행복한 작업을 했던 거 같아요 지금 신도림보다 더 신도림도 작업을 하면서 행복하지만 정말 행복했던 거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결혼도 하게 되고 네 결혼도 했고 잘 마무리 된 거 같아요 뱀파이어는 인지도는 부족했지만 저한테 좀 큰 큰 걸 안겨준 내가 앞으로 뭘 해야겠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준 작품이어서 네 되게 감사한 작품인 거 같아요 일단 다쳐가지고 좀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제가 그때는 옆 작업실에 있을 때였어요 네 너무 놀래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죠 연재가 연재도 멈춰있는데 전 처음에 연재 멈추는 것 때문에 걱정을 했다가 얼마나 다쳤는지를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다쳤거든요 네 큰 교통사고 느낌 아무튼 다행입니다 그때 뭐 이렇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가 나거나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네 그렇죠 다 회복된 거죠 완전히 지금 다행이네요 뭐 있구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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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슝터가 있다거나 슝터는 있죠 수술했으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게 뱀파이어를 끝냈어요 내일 웹툰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독자가 있는 시장은 뭐가 많이 다르던가요 아까 얘기는 하긴 했지만 또 더 있다면 행복해지는 거 같아요 작가가 네 지금은 좀 많이 다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떤 작품에 따라 다르긴 한 거 같아요 지금보다 근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니까 독자들이 네 저는 악플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뱀파이어를 하면서는 악플이 하나도 없어서 그게 너무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제가 작품을 준비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있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독자들이 있는 데로 가라고 독자들을 볼 수 있는 데로 가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좋은 시스템이었던 거 같아요 그 전에 그 전까지 지원사업에 그 베테랑이었을 때 네 그때 만화를 그리기 했던 독력은 뭐였어요 그냥 일이었어요 그냥 돈 돈과 일이었는데 일단은 지원사업이니까 돈을 컸죠 네 만화는 내가 그릴 수 있고 그리는 거 좋아했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만난 거잖아요 네 독자라는 개념이 전혀 없는데였고 네 그 근데 그때는 작가가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 지원사업 할 때는 오히려 작가가 아니었고 이제 그때 뱀파이어를 하면서 아 작가가 되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꼈던 거 같아요 독자를 만났을 때 네 네 네 네이버 연재를 그때 못했다면 저는 지금까지 신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지원사업만 했으면 그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워낙 많은 분들이 작품을 하는데 못 보여주는 경우도 많고 고민이 많잖아요 만화 작가를 준비할 때는 고민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고민이 명확하고 적어진다는 거는 점점 내가 나아가고 있는 뜻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럼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네 그때 제가 약간 많이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던 거예요 독자가 생기면 정리된다 네 독자가 생기면 그 고민 중에 일부는 자동으로 정리되고 독자가 생기면 그 중에 일부는 버리게 되고 네 그래서 독자가 생긴 뒤에는 고민의 수는 적어지고 고통은 커지고 요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얼추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뜬금 질문 네 이 시각 한편 네 어머님께서는 네 오세원 작가님 아드님을 바라보는 아드님의 그 경로를 바라보시던 그 입장 그 스탠스가 어떻게 발전 진화 변형해왔나요 계속 불쌍했어요 저는 안타까워했고 잠깐만 대학교 갈 때 일단 아버님한테 화를 내셨지만 네 전공을 했잖아요 전공을 하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불쌍했어요 저는 이 일이 힘드니까 힘든다기보다 이게 일이야 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이게 일이야 이런 건 일이라 하기 어렵지 출퇴근 네 출퇴근 출퇴근 도장 찍어야지 네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저도 많이 불쌍하게 보셨었던 거 같아요 지금 너 언제쯤 일할래 이런 거였어요 네 그렇죠 밤새 마감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러면은 지원사업 해가지고 돈 벌고 있을 때는 그때도 아 그때도 사실 제가 집에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계속 아 네 네 예를 들면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받아서 안타까워했었던 거 같아요 그때도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사기당했을 때 네네네 아 그땐 뭐 당연히 불쌍히 하셨을 거고 네 모자란 놈이 될 거죠 또 네 사실 네 그 다음에 다쳤을 때는 다쳤을 때는 다쳤을 때도 모자란 놈이었고 근데 제가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진짜 그때 그럼 신돌임 할 때는요? 아 신돌임 할 때도 좀 많이 좀 달라지셨죠 어머님 어머님 언제쯤 네 일단은 수면 위에 보이는 게 더 좀 확실해지니까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능 나가면 끝이더라고요 주호민 작가님 그 얘기했어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죠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우여곡절 끝에 네이버 웹툰에서 독자들을 만나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얘기가 바로 신돌임님이죠 신돌임님까지 하고 나서 작품의 어떤 그 쭉 따라온 시간 순으로 따라온 얘기를 정리하면서 만화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볼 거 같아요 얘기 좀 해주시죠 신돌임님 신돌임을 들어갈 때 진짜 운이 좋았던 게 예전에 했던 신돌임이랑 뱀파이어를 마친 신돌임이 다르더라고요 아 아 그 지원사업였던 신돌임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품을 준비하는 와중에 제가 또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제가 나온 모교에 대학교 출강을 나갔는데 네 거기에 너무 잘 그린 친구가 있는 거예요 네 진짜 얘는 지금 당장 데뷔할 수 있어 너무 잘해 그래서 교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교수님 제가 이 친구 부천 데리고 가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데리고 가래요 어 그래서 한 학기를 막 스탑하고 데리고 왔어요 어머나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배웠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마 그 친구가 연립전사를 아 서럽기쳐 네 네 네 그 작가님이 제 굉장히 친한 친구의 사촌이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네 옆 옆방으로 온 거예요 네 우와 신기해 전 어떻게 알았냐면 스케치업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데 어떤 분이 스케치업 수업을 들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가르쳐준 스케치업을 자기 그림이랑 붙이는 과정을 내가 지나가다 봤는데 그림이 미친 거야 너무 잘 그려가지고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오세원 작가 방에 있었더라고요 우와 오고서 3개월 안에 내보고 들어가더라고요 오 와서 준비하고 들어갔어요 네 나도마나 2화 그리고 들어갔어요 대박 맞아요 근데 처음에 연주회 시작했을 때 되게 강렬했어요 엄청 강렬했어요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많이 배웠어요 그 친구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저랑 개념 사사건건 사사건건이 아니라 사사건건 말을 안 듣나요? 아주 조그만 것도 다 다르더라고요 파닥이 하나요? 어 어 그러니까 어 쉽게 얘기하면은 저는 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연필로 그리고 잉크를 나중에 또 쓰는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타블렛을 쓴 거예요 아 아 그것부터 완전 그냥 다 다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천재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좀 아 얘는 천재구나라는 걸 느낀 게 그냥 대부분 작가들이 글과 그림이 나눠져서 작업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글과 그림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만화에요 아 신기해 그러니까 제가 천재라고 느끼는 유형이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그냥 만화를 그리는 어 그걸 다른 작가한테도 느낀 게 할권 작가한테도 그런 걸 느끼고 맞아요 맞아요 그림이 완전 디테일하고 정확도가 있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완성도 높고 잘 읽히고 캐릭터에 몰입감 줄 수 있는 그런 외형을 잘 그리는 그런 천재를 보고 저희 작업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완전 업된 거예요 그 고구마어택 방에 작가님들이 한 그 당시에 네 명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한 명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다들 그런 사람 하나 들어오면 기류가 달라지긴 하죠 음 다 늙어서 늙었대 늙었대 좀 지쳐있는 다들 다 지쳐있는 작가들이었는데 맞아 진짜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다 지쳐있어서 그때 작가들이 그때 생각해보면 작가가 열정이 없으면 진짜 힘든 거 같아요 맞아 열정이 생겨서 아 그 김세훈 작가를 중심으로 작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스터디를 한 거예요 네 저희도 이렇게 매주 콘티 듣고 회의하고 그리고 연재에 올라오는 거는 1학부터 3학까지 무조건 보고 신작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작품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올라갈 것인지 순위도 예측해보고 재밌다 데이터베이스를 쌓은 거예요 저희끼리 그거 처음 했을 때 분위기를 기억해요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무천 작업실에 테라스에 우연진아도 만나면 다 쩔어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 이후에 굉장히 생기가 넘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군요 우리끼리 스터디를 해보고 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들 거기 있는 작가들 다들 유비 뭐 서구 트롤트랩 유비 서구 같은 좀 다른 경우고 유비 김세훈 작가 또 한 명 누구인가 있긴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거 같고 어려운 거 같고 네 어쨌든 잘 됐어요 다들 다들 성과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에너지라는 게 제가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얘기할 때 같이 이게 무슨 친목지레라는 뜻도 아니고 사람 골라 사기라는 뜻도 아니지만 확실한 건 함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되게 잘 되면 그 에너지는 분명히 되게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 가지고 골라 사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작업실 멤버 중에 하나가 잘 되면 다 잘 되더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실 예죠 네 그래서 그 작품 준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통과가 되고 나서 준비 뱀파이어 끝나고 6개월 걸려서 통과가 됐어요 네이버에 근데 남은 이 준비가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이 걸리는 과정에서 오래 했죠 준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비랑 저랑 얘기를 많이 했고 그때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나는 지금 채울 수 없다고 시간이 없다 나는 결혼도 했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고 빨리 원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유비가 그때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고 나도 신작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웠다고 준비를 안 해놓고 들어간 게 그래서 맞는 말인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도움이 된 게 와이프가 자기가 시간 버려줄 테니까 해보라고 우와 그래서 복 받으셨네 네 1년을 더 준비를 했어요 배경만 한 3개월 동안 그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배경이야 보면 그렇지 그 지옥 3개월 걸렸다고 하니까 뭔가 안심이 된다 지상은 지옥이 되었다 네 물컷 그리는데 3개월 그렸다는 건 이제 이해가 그러니까요 네 그 와이프가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처음에 한참 보면서 나름대로 가설을 많이 세웠거든요 이 배경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떤 리터치를 했을까 스케치업일까 아니야 이 정도의 모델은 스케치업일지 없으니까 유니티인가 게임소스인가 뭐긴 뭐야 한 결동안 그냥 그린 거야 그냥 너무 심플한 정답이 있었어 네 그냥 그린 거군요 여러분 신도리밍크 배경 다 그린 겁니다 그냥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준비를 마쳤는데 별로인 거예요 너무 별로야 맘에 안 들어요 네 근데 그때 서구 작가가 네 제 만화를 보고서 회차를 바꿔주더라고요 오 이렇게 바꾸면 이거 될 거라고 좋다고 회차 바뀌니까 그림이 만화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야기 회차 순서만 바꿨는데 네 그래서 뭐 고맙죠 다들 다들 너무 고맙게 해서 음 작품이 좀 더 많이 읽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부천의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와 너무 좋다 으쌰으쌰하고 도와주고 네 그렇게 신도림 들어갔는데 음 아까 제가 듣기로는 아까도 그렇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얘기가 그림이 어떻게 변했냐 했거든요 네 진짜 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어 일단 가장 큰 영향은 그림적인 부분은 김세훈 작가한테 제가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아 네 본인이 가르치던 사람이었는데 거꾸로 배웠거든요 네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했다 알아서 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내가 뽑아먹어야지 하고 아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음 그리고 뱀파이어라면서 느꼈던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뱀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이 너무 부족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가독성을 어떻게 올리지라는 고민과 그리고 음 그냥 글을 쓰고 그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만들고 그림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했어요 애초에 하나로 만날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같이 만든다 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분리시킨 느낌이죠 뭔가 분리도 시키는데 그냥 항상 하던 걸 똑같이 하는 느낌인 거예요 음 글을 만들고 그림을 만든다라는 거는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새로운 누군가 다 했겠지만 나한테는 새로운 걸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본인이 하던 방식이 아니라 네 다른 방식으로 무조건 해야지 라고 해서 이렇게 용어를 바꾸신 거 같군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들 많이 뜯어봤어요 그리고 제 컬러감이 너무 부족해서 특히 좋은 작품들 내가 이 컬러가 나랑 맞을 것 같으면 그냥 스포이지를 찍어버렸어요 아 맞아 맞아 그리고 나중에는 제 걸 찾은 것 같아요 신도림은 컬러가 끝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학생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스포이지를 찍으라고 네 저는 정편에다가 그림 많이 찍어봤고요 네 그리고 신도림 얘기할 때 제 학생들 중에서 그 신도림에 완전히 그 엄청 팬인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로 영향도 많이 받고 네 그때 같이 그 작품에 대해서 분석하고 얘기하는 상담을 할 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어떻게 자기 색을 찾는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 결과물만 네가 좀 가져오면 의미가 없다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좀 재밌는 게 이게 또 우연인데 그 저는 만화에 포인트 컬러를 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컷이나 중간에 중요한 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컬러로 많이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원래는 뱀파이어를 할 때 제가 그때 당시 드라마가 했었는데 브레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신하균 씨가 나오는 네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에 신하균이 항상 크로즈업 되면서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신하균이 흑백으로 갑자기 변해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별로 궁금하진 않은 내용인데도 궁금하게 만들더라고요 전혀 다음이 안 궁금해요 이미 얘는 힘든 상황이야 뭐 이정도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거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컬러를 오히려 흑백이 아닌 좀 센 색으로 생색 있잖아요 생색 생색으로 하게 됐는데 그거를 어디서 착안했냐면 아키라 있죠 아키라 네 그쵸 아키라 표지나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미국에서 포스터로 많이 나왔던 아키라 포스터가 많거든요 인터넷에 보면 그쵸 그쵸 그거 그냥 스포일로 찍어가지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대박이다 진짜 이렇게 연구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든지 해요 그러니까 네 네 급하면은 찍고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예요 아 진짜 놀랍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1년 넘게 1년 반 늘 준비한 신도림이 네 네 네 1년 반 준비하고 2년 반 일부 연재했죠 아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상도 타지 않으셨나요 아 네네 그때도 상 다 썼고요 그리고 신도림 연재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그냥 이제 내가 작가가 된 느낌이었어요 1년 연재하고 나니까 마감도 너무 익숙해지고 제가 꿈꾸던 작가의 생활은 내 삶도 있고 가족과의 삶도 있고 그리고 내 작업도 있는 그런 거였는데 독자도 있고 네 독자도 있고 1년 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지금도 네이버 작업실에 용산점 용산에 있는 작업실에 이제 다른 친구랑 같이 다니는데 그 친구 또 배웠어요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옆집 네 네 네 옆집 친구에 네 네 옆집 친구는 이한솔 작가님 이한솔 작가님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옆 옆 자리에서 작업을 하는데 제가 항상 마감에 고통스러워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일과가 딱 있고 러닝하고 집에서 자고 딱 용산점에 가면 12시에 열거든요 언제나 내가 더 일찍 가는데 항상 그 둘만 딱 와 앉아 있어요 오 굉장히 규칙적으로 12시가 낮 12시 네 네 네 밤새 하고 네 네 같이 달리기 한다고 그러고 운동도 같이 하고 동네니까 술도 같이 먹고 추근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루틴을 잡더라고요 두분들이 그렇죠 루틴 중요하죠 음 그런데 저보다 어린 친구가 그렇게 하는데 저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어iker 용산점이 작가들이 대부분 그런 루틴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관리를 하고 있는 작가들은 좀 다르다 그게 작가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작가의 모습이 아니라 내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게 작가가 됐다고 생각되더라고요. 직업으로서의 작가 나는 작가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어느 지점에서 무엇에 의해서 받느냐가 작가님들마다 참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독자가 생겼을 때 어떤 분은 돈을 받았을 때 누구는 처음 완성했을 때 오수영 작가님 같은 경우 제가 느끼는 말 정리하자면 이런 건가요? 창작과 생활이 건강하게 양립할 수 있게 되었을 때라는 작가가 되었다. 되게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걸작 하나 내고 허리 터져 죽으면 그 작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런 맥락이군요. 저도 이제 작가가 되고 있네요. 저도. 근데 요즘 젊은 작가들 봐도 저희 때랑 다르더라고요. 이미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동에 대한 열풍은 좀 많이 분 것 같아요. 노춘 작가들 사이에서. 운동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앞서서 데뷔해서 앞서서 데뷔해서 쭉 나아간 작가들이 건강 문제도 일찍 사라져버리는 걸 처음으로 본 세대가 지금의 노춘 작가들이에요. 충분히 더 하시는 나이인데 못해 더. 그걸 본 거죠. 10년 정도 했으니까.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운동을 시작한 것도 있었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현재 진행형 새로운 시즌의 신도님입니다. 이렇게 대동연지도 프로젝트 오늘은 오세영 작가라는 이름의 지도를 쭉 따라와 봤는데 몇 가지 질문을 더 하고 싶어요. 작가가 됐다고 느끼는 지점에 대한 질문은 방금 말씀을 해주셨고 이 질문을 요즘에 꼭 듣거든요. 만화를 그릴 때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부분 나를 제일 두렵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변했을 수도 있잖아요. 있으세요 혹시?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거? 그리고 옛날에 그렸을 때랑 지금 현재랑 달라졌나요? 지망생이 떠나시키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만화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같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아무리 루틴을 찾았다고 해도 연재 기간에는 확실히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가질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게 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아내나 가족과 함께 그게 두렵군요. 그러면 그렇게 챙겨야 될 것들이 없던 신인 작가나 데뷔 전에는? 저는 신인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인 때도 너무 빨리 가고 이것만 해도 죽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만화 말고도 삶이 있는데? 그렇군요. 아 뭔가 되게 와 듣는다.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좀 그래가지고 아냐한테 미안하고 오늘 인터뷰가 지난주 이번주 인터뷰가 나한테 너무 많은 울림을 주네요. 제가 지금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고 제가 지금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평소는 재미있게 들어요. 인터뷰를 할 때 지난주 이번주는 제가 좀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입력할 게 너무 많아. 나 스스로도 많이 배워갑니다. 굉장히 또 다른 질문 뻔한 질문인 건 알아요. 뻔한 질문인 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평소 안 해요. 롱토뷰에서 절대 안 하는 질문이에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 제가 인터뷰를 당하면 반드시 이 질문으로 끝나는 걸 알아요. 제가 항상 인터뷰 마지막으로 받는 질문인데 전 절대 안 하거든요. 오늘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워서 웹툰 작가를 하려고 하려고 해도 계속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됐다고 해도 일상가에 양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건 작가로 못 들어가거나 들어가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뭔가 정리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네.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홍란지 교수님을 보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대단하다고 느꼈다는 게 제가요? 네. 이 얘기 했었어요. 네. 저 세대보다 홍란지 교수님 세대랑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아마 차이 많이 납니다. 그렇죠. 네. 만화 쪽 개통에서 살아남기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특히 여성 작가들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직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살아남으셔서 이런 일을 만화 쪽 일을 하시는 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생존자예요. 네. 저도 신도림을 들어갈 때 유비 작가도 그렇고 저랑 둘이 동갑인데 둘이 얘기하는 게 이번에 들어가서 내가 작가로서의 자리를 못 잡으면 우리는 명함 파서 돌리자 라고 얘기했어요. 명함을 만들어서 작가들한테 주면서 우리는 어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려고 각오를 각오라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작가들의 어시를 내가 굳이 인생의 목표가 작가가 아니거든요. 만화가 아니거든요. 제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게 목표지 그 행복을 다 파괴하면서까지 작가를 잡고 있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자기 검열을 자기가 스스로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내가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 없는 것 없을 것인지 시기를 리미트를 정해놓고 작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꾸로 말하면 이제 거꾸로가 아니라 정리를 좀 하자면 작가가 되고 싶어 죽겠는데 준비하는데 계속 안 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인사람에게 작가가 안 되면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다는 거군요. 행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독자가 생겼던 작가로 살고 있는 나도 이대로 거절당하면 시하면서 행복하게 만나게 마음도 있고 당신에게 만화란 과연 뭐냐? 행복이 더 중요한 나, 나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는 거군요. 그게 고통일 거예요. 내가 작가로 되려고 하는 그 안 되는 과정이 계속 고통만 쌓이고 근데 그게 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이랑 친구한테도 다 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염려한다면 고려한다면 선택할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유해한 인간이었던 시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만화가가 못 돼서 스스로를 막 학대하던 시절이 가장 주변에 유해한 존재로 살았던 때였어요. 그 때가 기억이 납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너무 공감이 가고 알겠습니다. 홍란희 박사님은 혹시 남아있는 질문 이건 내가 좀 하고 싶다고 혹시 남아있어요? 다 들으셨나요? 네. 저는 아까 작화 부분 정말 궁금했어요. 되게 변화해온 스펙트럼이 크다고 느끼긴 했어요. 삼천리의 그림을 보면서 약간 동양화 느낌도 나는데 이게 지금의 어떤 그림 작화 스타일은 약간 동양과 서양으로 완전히 이전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선 중심에서 갑자기 면 중심으로 이렇게 확 이관한 느낌이 들어서 이분이 어디에서 갑자기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갑자기 변하셨지? 이 조형적인 느낌은 이게 그려본 사람들 알잖아요. 이게 감각적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건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도기로 해줘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많은 감각에 의한 근데 그거를 굉장히 감각에만 의존해서 연습을 안 한 게 아니라 감각적인 사람이 연습을 정말 착실하게 잘 쌓아와야 이 그림이 나와요. 전 그래서 그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신더림을 보면서도 이 사람 뭐지? 처음 그 신더림 발견하고 나서 뭐 뭐지?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김세훈 작가님 열랩전사 볼 때도 그랬는데 뭐야 왜 이러는데 내리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다른 세대다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정말 다음 챕터로 넘어갔다 이 시장이 이런 느낌이 들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정말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스크롤을 내리면서 아니 어느 순간은 지치겠지? 약간 서그로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치지가 않아. 그래서 이분들 대체 뭐야? 뭐 이러면서 정말 좀 놀랐는데 근데 오늘 되게 많이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아버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정말 상처 주지 않으면서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정도란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상처 주지 않으면서 소통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아드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잘못 나가면 내 아들이 조금 조금 지금 이 선을 넘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럴 때 적절하게 되게 잘 끊어주신 것 같아요. 너보다 지금 똑똑한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통해서 겸손함을 심어주셔서 그게 계속 반영이 되셨어요. 나는 부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점이 좋은지 계속 계속 그거를 보고 다니신 것 같아요. 저 사람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저 친구한테 뭘 배울 수 있을까? 그게 나이가 나보다 어릴지라도 그런 식의 겸손함은 굉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계속 발전하실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말을 이게 제가 강연 가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아까 내가 뭐 찾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운이 좋았어요. 사람들 만나는 운도 좋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데뷔하신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는 운이 거의 인생의 많은 걸 거의 모든 걸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운이 좋았고 근데 다른 거는 운이 좋았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력이 있으니까 운도 다른 거야. 그런 얘기 했잖아요. 흔니들 나오는 티끼 딱 하죠.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운이 오면 아 이거 운이야 하고서는 진짜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운인 줄 모르면 그건 달려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운이 실력을 만들어준 케이스라서 실력이 있으니까 운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운에 달려들어서 내가 실력을 키운 거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운이란 걸 알면 다들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운이 운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여기서 변형된 티키타카를 해볼게요. 받아서 오늘 들으면서 방금 한 말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왕조의 게임 왕조의 게임이라는 그 작품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게 분석했던 어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필자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왕조의 게임에 대해서 아주 깊게 파고들고 분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 누구나 다 죽는다. 그걸 겪다 보면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게 된다. 자기가 그분이 말씀하시기에 거기서는 자신을 믿는 순간 죽더라. 그렇지. 딱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지. 나는 오세원 작가가 내가 뭘 더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운을 알아보는 눈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르치고 있는데 잘 그리는 내가 들어왔어. 내 학생으로 그거는 운일 수 있죠. 그리고 그 운을 보통 다 보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빼먹어야겠는데 요게 있으면 그 운을 가지고 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감하고요. 그 운을 발견하고 가져오게 되는 핵심적인 장치로 제가 파악한 것은 뭘 내가 좀 더 배울 수 있을까 라는 한 가지 원칙으로 계속 돌아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겸손하세요. 동의하시나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해도 시원하게 동의합니다. 껄짝지근하게 동의해.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한 시간 딱 됐네요. 어떻게 2주간에 걸쳐가지고 롱터뷰에 응해주셨는데 두 회차에 걸쳐서 얘기했던 경험이 종합적으로 어땠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질문에만 얘기했던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군요. 나중에 즐거운 기억으로 남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진짜 저는 지금 힘들어요. 지난주 이번주 내용이 저한테는 약간 좀 정보가가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른 롱터뷰 같은 경우는 정보가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귀한 얘기들 좋은 얘기들인데 즐겁게 같이 들었거든요. 오세훈 작가 얘기는 저를 좀 많이 흔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곱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가다가 이런 인터뷰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렇죠. 맞아요. 시원하게 해주면 안 되죠? 그렇죠. 최고? 죄송합니다. 나도 힘들다. 그만합니다. 여러분 다음주는 또 어떤 내용으로 돌아올지 저희가 아직 모르는데요. 일단 이걸로 오세훈 작가님 롱터뷰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작가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 힘이 되시면 좋겠어요. 이쯤에 저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강원 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텐 유튜브 이종호 웹툰 스쿨의 롱터뷰였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만화가 이종호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네. 오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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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